여기는 경포대 경포호 입니다 아 지금 경포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걸어서 아 지금 한 30분 정도 걸은 것 같은데요 여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포대 오시면 꼭 경포를 걸어 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침이 확실히 좋군요 확실히 좋아요 이야 저쪽은 보세요 엄청나죠 우와 이게 뭐지 아 일출 이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안녕 로맨들 정말 난리인데 색깔이 색깔이 편하지만 운동화 되게 많아요 예술이다 멋지네요 이 맛에 여행하는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안밖에 돌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니까 멋진 풍경을 보네요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이에요 환상입니다 환상황 Fucking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일요일이죠? 행복한 휴일 오늘은 어디로 가나? 또 자전거 타고 차박지 찾아서 떠나봐야죠